내가 함남 유형 중에 존나 싫어하는 유형을 말해줄게 그냥 자기가 좀 센 척하고 좀 가오잡고 나대고 나대는 건 나거든? 내가 좀 안 나대 온라인 상에서 많이 나대는데 사실 나대 나댈 거야 앞으로 존나 나댈 거야 개시발 나댈 거야 알겠어? 싫어하는 유형을 말할게 싫어하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난 내로남불형 인간이니까 일단 싫어하는 유형 나대는 새끼 센 척하는 새끼 그리고 시비 거는 새끼 그리고 눈 족같이 아래는 새끼 그리고 성격 더러운 새끼 신경실내는 새끼 힘 가시하는 새끼 진짜 힘 가시하는 새끼는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 알겠어? 바로 땅! 그럼 아아아 존나 아파요 하준 지훈이 형 때리지 말라주세요 시발 그러면 개새끼 아 존나 패하지 아우 죽여버리고 싶다 아우 개새끼 아우 씹새끼 아우 씹새끼 샹 아우